안녕하세요. 탑빌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DCN21PL 무선 프레이밍 네일러 네일권입니다. 브러쉬리스 제품이고요. 21도짜리 봇을 사용합니다. 디월드 코리아에서 출시되어 있는 총이 DCN692 DCN692인데 그 모델이 못을 34도짜리 못을 사용하죠. 30도부터 34도까지 쓸 수 있는 그 네일권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못을 구하기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제상에서 그 못을 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최초의 국내에 출시됐을 때 DCN692가 출시가 됐을 때 저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제상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 30도짜리, 34도짜리 못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자제를 시키고 못은 다른 데,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그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1도짜리 건이 새로 출시가 됐기 때문이고요. 이 건은 일반 자제상에서 팔고 있는 이 21도짜리 옷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무선이기 때문에 에어줄이 필요없다, 콤프레셔도 필요없다.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가닥에서 월을 짜거나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아시바라고 그러죠. 비계 발판을 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비계 발판에 에어줄이 계속 걸리게 되죠. 콤프레셔는 1층에 있기 때문에 2층, 3층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에어줄이 계속 걸려서 짜증이 극도로 치밀게 됩니다. 코가 치밀어서 총을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짜증이 납니다.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반가웠습니다. 제품의 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은 21도가 들어가고요. 수용할 수 있는 못의 개수가 49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거진에 집어넣기 위해서 넣는 구멍이 작아서인지 한 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을 넣을 때는 이 레버를 뒤로 제끼고 못을 넣고 다시 한번 뜯어놓으면 장착이 되는데요. 부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을 구멍이 부족하죠. 이게 더 촘촘하게 붙어있는 못이 만약에 있다면 잘하면 한 줄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18볼트고요. 얘는 지금 직구를 했기 때문에 20볼트라고 적혀있긴 한데 얘네 20볼트 맥스고요. 실제로는 18볼트입니다. 전격전압이 18볼트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네일건이 DW325PL 이것과 포스티치에서 나온 LPF21PL 얘랑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네일건 중에서는 경량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골조목수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히다찌 네일건보다 500g, 600g 정도 가볍습니다. 얘의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3.6kg 정도 나오네요. 3.6kg. 이 제품의 무게는 3.89kg, 약 3.9kg 정도. 아마 이게 에어를 사용하는 히다찌 네일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배터리를 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끼고 무게를 재보면 4.5kg가 나옵니다. 4.5kg. 최대한 가볍게 사용한다 했을 때 이거는 2A짜리 배터리 인데요. 2A짜리 배터리를 끼우고 무게를 달아도 약 4.3kg, 200g 정도 빠집니다. 보통 5A짜리를 끼우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비하면 얘는 약 1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무선이기 때문에 콤프레셔가 필요 없고 에어줄이 필요 없습니다. 길이 비교를 해보면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1피트 12인치가 나오고요. 이 충전 제품은 13.5cm, 13.5cm, 약 4cm 정도 더 깁니다. 그래도 스터드 사이에 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 부분은 충전 제품이 더 작고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긴 거 말고는 총알은 한 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짧습니다. 골조할 때 계속 사용은 못하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한다. 에어줄이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못은 2인치부터 3과 4분의 1인치까지 약 50mm에서 83mm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사용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네일공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당겨서 못을 넣고 다시 당겼다 놓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깊이를 조정하는 다이얼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은 눌러주면 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장치죠. 이걸 풀어줘야 레버가 눌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레버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안에서 잼이 발생했을 때, 못이 걸렸을 때, 이 내부에서 못이 걸렸을 때 이걸 쳐주면 못이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못이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전이 되는 후크가 달려있고요. 회전이 되는 후크가 달려있고, 여기에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2와 1이 있는데, 이거는 못의 길이에 따라서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이 버튼은 단발, 연발을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50mm 이하의 못을 사용할 때는 1단, 그리고 프레이밍, 데킹, 제네럴 프레이밍, 슈팅을 사용할 때는 모두 2단입니다. 그러니까 50mm를 제외하고 60mm 이상. 국내에서는 보통 2인치 반, 65mm를 사용하니까 65mm부터 83mm까지는 다 2단 세팅이고요. 2인치, 50mm를 사용할 경우엔 1단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보통 OSB를 2인치 반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1단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2단에 놓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발, 단발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쉽겠죠? 제가 이 리뷰를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국내 리뷰는 한 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초로 제가 리뷰하는 것이 아닐까? 이 제품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에어 배출구에 구멍이 없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보통 바닥에서 쏠 때 바닥에 있는 먼지가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먼지가 날릴 일이 없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무게 하나입니다. 무게 하나를 제외하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듀얼트 웹사이트, 미국 웹사이트에 가서 리뷰를 보면 추천률이 100%입니다. 한 리뷰를 보면 15년 이상 건설일을 해왔던 사람이 올린 리뷰가 있는데 이 네일거를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로 얼마나 못을 박을 수 있겠나? 에어만큼의 힘이 나올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써보고 나서 매우 강력하고 정확하다. 에어 호스와 컴프레셔를 끌고 다닐 일도 없고 컴프레셔의 소음도 없다.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그런 리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무게가 무거운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루 종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높은 데 올라가서 아니면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몇십 미터 떨어진 데 가서 못을 몇 방 박아야 된다. 뭐 한두 방 같은 경우 몇 발 대지 않으면 망치로 때려 박으면 되겠지만 그거보단 좀 많다. 그럴 경우에는 에어 호스 풀르고 다시 감고 아니면 컴프레셔를 끌고 가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들고 가서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3 gas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